안녕하십니까 저 권재훈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목은 인생 존재에 대한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에서 지금 33년간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과 만남에 있어서 항상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데 항상 제가 그 학생들에게 대해서 격려하는 마음을 항상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를 하고 싶다 이런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갖다가 보니까 체육수업이 없을 때 비가 올 때나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할 때 그 시간에 학생들에게 제가 지나온 삶 중에 가장 제 인생에 아주 기억에 이렇게 오래 남는 바로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격려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날 고등학생 비가 오는 날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제목으로 우리 인생 존재에 대해서 감사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순도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92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88고속도로에서 제가 분리대가 없는 고속도로인데 그 조항분리대가 없는데 마주오는 차량과 이렇게 충돌하는 사고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가 옥포기점 18km 그 지점에서 저는 마주오는 화물차를 봤는데 화물차가 운전하시는 분이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그 조항분리대를 뛰어 들어와 가지고 제가 탄 승용차하고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말면 아마 저희 가족들이 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또 저희 딸이 있는데 딸이 교통사고로 이 머리를 아주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 이 머리의 수술을 한 12시간 정도 그 종합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는 중에 그 제가 그 수술실 밖에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을 살려둘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가 제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간에 이상하게 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아 내가 그 마주오는 그 차를 제가 그 고속도로에서 봤는데 그 차가 그 커버길인데 커버길에서 이 차가 불과 10m 앞에 올 때까지 그 차가 뛰어들어 온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하는 분이 그 창에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채소 장사를 하시면서 채소가 한철이다 보니까 밤에 늦게 이제 시장에다 갔다가 팔고 또 돌아와 가지고 또 채소의 밭에서 따서 또 차에다 싣고 이걸 이제 계속 하시는 바람에 이분이 그러니까 잠이 부족해가 그 순간적으로 졸음운전을 하면서 뛰어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고를 당하면서 제가 그 몇 초 전까지 그 차가 뛰어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수술실 밖에서 제가 있으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 호흡을 하고 있다 내가 호흡 이 자체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호흡이라고 하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호흡은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존재에 대한 감사가 생겨 가지고 그 맞은편에 운전하던 그 트럭 운전자가 수술실로 찾아오게 됐는데 제가 그분에게 저도 모르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분 이 사고로 말면 아마 내가 이 호흡을 할 수 있다 이 인생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제가 우리 인생이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또 몸이 건강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심지어 내가 성격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성격이 나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그 식물을 보면은 식물은 낮을 통해서 자라고 밤을 통해서 이 열매가 연걸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자랄 때 밤이 없으면은 그 알맹이가 생기지 않고 쭉쭉이 밖에 없죠 벼가 자라는데 만약에 계속 낮과 같은 현관 등 불빛을 서놓으면은 이 안에 알갱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그 낮과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 인생의 그 긍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이 자라지만은 또 인생의 내가 원치 않는 부정적인 환경이나 부정을 통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연걸어지는 거죠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때 돌이 어떻게 보석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강한 압력과 뜨거운 열을 통과하면서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 연약한 진주의 그 살안에 부정적인 찌르는 자기를 찌르는 그 알갱이가 드럼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사하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속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존재에 대한 감사를 알면은 인생이 우리 오는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라고 긍정을 통해서 자라고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더 인생이 연걸어지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학생들에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음 주부터 계속 체육수업을 비가 안 오니까 운동장에서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딱 하는데 그날은 국유운동 하는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전부 다 자유롭게 국유운동을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저에게 딱 찾아왔습니다 그 학생이 저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 시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학생이 만약에 저인데 그렇게 물었으면은 저는 왜 오늘 왜 뭐 때문에 그러노 이렇게 물었을 건데 그 학생이 항상 그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저는 그 학생을 볼 때마다 그 학생이 표정이 너무나 무겁고 어두워 가지고 제가 그 학생인데 묻지를 않고 그냥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딱 하는 말이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다른 학생이 물었으면은 왜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학생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물을 용기가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이 너무나 표정이 무겁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 시간 있으니까 선생님 퇴근할 때 같이 집에 가자 그냥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만나 가지고 그 학생의 집으로 그 학생을 옆에 태우고 제가 가게 됐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제가 그 학생이 딱 한마디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집이 어디고 이렇게 물으니까 버물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버물동으로 차를 몰고 그 학생 옆에 태아가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버물동 가까이 와서 이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선생님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로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대구에는 큰 그때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대형 사고가 그래서 내가 안 닫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고로 말면 아마 자기는 그때 중학교 소풍날이라서 아버지의 차를 타지 않고 아버지가 회사에 가기 전에 자기들을 학교에 태워주고 그 회사로 출근하시는데 누나만 그 차를 타고 아버지하고 그 차를 타고 갔는데 그 네 거리에 상인동 네 거리에 서 있을 때 그 폭발 사고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누나는 지금 완전히 목뼈가 골절이 돼가지고 반신마비가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학생 집으로 갔는데 그 학생 집에 가니까 누나는 이쪽 방에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 보조기를 차고 옆으로 누워있고 그 옆에 간병하신 아주머니 한 분 계시고 어머니는 그 사고로 인해가지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정신과 약을 드시고 그냥 멍하니 그냥 안방에 머리를 풀고 앉아계시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이 학생이 자기 어머니를 봐도 자기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고 또 누나를 봐도 자기가 너무나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학교 올 때마다 늘 그 집안에 그 사고로 말미암아 자기가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침물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비 오는 시간에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가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그 위로가 되는 모양입니다 격려가 돼가 이 학생이 무조건 선생님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생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왔다 하니까 어머니와 누나와 간병인과 또 우리 학교 학생이 이렇게 같이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나인데 물었습니다 누나는 그런데 다행히 목뼈가 다쳐가지고 이 하반신이 마비됐지만은 정신은 아주 아주 예쁘고 이런 학생인데 누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유언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사고를 당해가지고 얼마 동안 의식을 며칠 동안 잃고 있었고 자기가 깼을 때 아버지가 다른 병동에 치료받고 계신다 이렇게 자기가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한참 뒤에 알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유언이 뭔가 하면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가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못다한 삶을 우리 학교 학생이나 누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못다한 삶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유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알아들은가 하면은 우리 학교 학생이 이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가지고 아버지의 유언이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육체는 자기들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자기에게 오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평소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그때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생활이 바뀌게 됐어요 가정의 생활이 바뀌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긍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환경에서 너무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나를 만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완전히 친구들을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학생으로 말면 아마 누나에게 역량을 미쳐가지고 누나가 대구여고 가는 대구여고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나가 또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그 미술심리치료학과 가는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장애인인데도 학생들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아서 강의 싫어하고 이런데 친구들이 자기들 문제가 있으면 이 누나인데가 전부 다 상담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들 어려운 문제가 누나인데 가니까 누나가 몸이 장애인데도 자기들보다 더 밝게 사니까 더 긍정적으로 사니까 더 감사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그 누나에게 역량을 주게 되죠 그 이 누나의 또 결국은 삶이 어머니에 흘러가가지고 어머니가 약을 끊게 되고 어머니가 증상적인 또 삶을 사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우리가 이것은 내가 성격이 나빠도 내가 또 심지어 내가 살아 있어도 인생으로 사는 거고 죽어도 인생으로 사는 거니까 정말 이 삶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정말 주고 싶은 거라 이 삶을 같이 누리고 싶은 거라 이것은 내가 우리가 존재에 대한 감사를 알 때 이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기초고 기본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확실해지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을 알고 난 뒤에부터 한 번도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죠 날마다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